문화 없이는 배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문화도 풍요롭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잊어선 안 되고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된다.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득하고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운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한국어의 매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시신회적 유형 아낌 아낌 감사합니다.